오피스는 물론 피트니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적용 가능한 e-smart 락커락 시스템은 사용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관리자는 피트니스에 등록된 각 회원들에게 낙하에 관하여 프리모드와 어사인모드를 선택한 뒤 멤버십 기간을 등록해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. 모바일 키 다운 링크 및 스마트 코드를 확인한 회원들은 데스크 방문 없이 바로 피트니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회원들은 비워져 있는 락커 중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며 카드키 및 리스트밴드를 소지한 고객 중 락커 넘버를 잊어버렸을 경우 인포터미널에 태그하면 사용한 락커의 넘버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. 편리하게 모바일 키와 스마트 코드를 사용하는 회원의 경우 락커 넘버를 잊어버릴 염려 없이 편리하게 락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스마트 코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어사인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본인의 지정 락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펠스테크 락커를 설치한 관리자는 원격으로 각 락커의 점유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고객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객이 요청할 시 원격을 통해 락커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온라인 소프트웨어에서는 비정상 오픈 알람 기능은 물론 배터리 저전화 표시 기능이 있어 수시로 현장에서 배터리 상태를 체크하지 않아도 수월하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어드민 앱을 사용해 락을 셋업할 수 있으면 마스터 기능과 오디 트레일 등을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전 세계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클라우드를 통한 보워락, 페스테크 락커락을 경험해 보십시오.